이번 시간은 이론 마지막 처리기능 구현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제 파일 출제 유형 1번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대여관리 폼의 처리기능을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폼에서 대여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대여관리 폼에서 첫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비디오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첫번째 문제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 위쪽에 폼 도구 디자인 탭에 가셔서 혹시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표시가 안되었으면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CMD 비디오 정보가 어디 있는가 물론 현재 폼에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비디오 정보가 있어요. 버튼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속성 시트에 가셔서 CMD 비디오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비디오 폼을 여는 것을 작성하실 건데요.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려면 먼저 매크로부터 작성해 놓으시고 클릭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죠.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비디오 폼을 여는 겁니다. 그럼 매크로 첫번째 오픈 하셔야 되겠지. 여는 거니까 오픈하시면 되고요. 폼을 여시는 겁니다. 오픈 폼 선택하시고요. 폼의 이름은 비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비디오 폼을 여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겠죠. 현재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열 조건문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비디오 번호가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럼 필드명은 대가로 묶어서 비디오 번호가 같습니까? 현재 출주 유형 1번에 폼에 가서 모든 폼에 현재 연거는 대여관리 폼을 여셨잖아요. 현재 폼 대여관리 폼에 문제에서 TXT 비디오 번호와 같습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식 범주에서 TXT 비디오 번호를 찾으시면 돼요. TXT 비디오 번호 여기 있습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현재 대여관리 폼에 TXT 비디오 번호를 각각 그 다음 필드 비디오 번호와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는 거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비디오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매크로 창을 닫으시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비디오 정보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정보라고 저장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CMD 비디오 정보에 오셔서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원클릭에 오셔서 비디오 정보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신다면 클릭하셨을 때 현재 비디오 번호 클릭하시면 V-12요. 12. 그러니까 비디오 번호에 해당한 내용을 비디오 폼을 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문제 작성하셨고 두 번째입니다. 고객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그럼 고객 정보 물론 오른쪽에 가시면 고객 정보가 있고요. 우리 속성 시티에서 CMD 고객 정보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객 정보를 버튼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이벤트에 원클릭을 하시겠죠. 클릭하면 고객 관리 폼을 여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지금 문제는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겠죠. 그러면 원클릭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작성기 눌러서 고객 관리 폼을 여시면 돼요. 그래서 CMD 고객 정보를 클릭하면 To Command 입력하시고요. 다음 Open 폼을 여실 거니까 Open 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의 이름은 고객 관리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고객 관리라고 입력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As Normal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Add Normal 선택하시고 신표 우리는 필터 네임은 따로 입력하지 않을 거니까 신표 하시고 조건을 입력하는데 조건은 고객 관리 폼의 고객 아이디가 현재 폼의 TXT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고객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현재 폼의 전화번호에 해당한 내용만 표시해라. 그러면 조건을 입력하실 건데요. 조건은 먼저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요. 고객 아이디가 같습니까? TXT 전화번호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 TXT 전화번호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 처리를 할 거니까 작은 따옴표 해주셔야 되고요. 작은 따옴표 해주시고 작은 따옴표를 다시 한번 큰 따옴표로 연결 이렇게 닫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 아이디 작은 따옴표 뒤까지는 큰 따옴표 처리로 닫아주시고 입력받는 컨트롤 값은 N%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뒤에도 N% 연산자 시프트 누른 상태 숫자 7이죠.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작은 따옴표 혼자 있는 거를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고객 아이디가 TXT 전화번호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고객 관리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 실행하셨... 만드셨잖아요. 보기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 고객 정보 누르시면 현재 해당한 데이터에 홍인수에 해당한 데이터 전화번호에 해당한 데이터에 이렇게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한번 가시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객 대여 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 아래쪽에 고객 대여 현황 선택하시고요. 속성창의 CMD 대여 정보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CMD 대여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원 클릭에다 작성하실 겁니다.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대여 횟수 TXT 대여 횟수와 TXT 연체 횟수에다가 값을 표시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하는 거죠. 디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먼저 원 클릭에 목록 단추 눌러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대여 정보를 클릭하면 우리는 TXT 대여 횟수에다가 값을 넣어줄 거예요. 는 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TXT 대여 횟수 현재 폼이라고 넣으실 거면 앞에다 밑점 넣어주시면 돼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밑점 대여 횟수 현재 폼의 대여 횟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줄 거냐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넣어줄 겁니다. 라고 디카운트 함수 입력하시고 디카운트 함수의 첫 번째는 필드명이 필요합니다. 대여 번호에서 개수를 구할 겁니다. 라고 대여 번호의 필드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대여 테이블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테이블이라는 테이블 명을 넣어주시고 신표 그 다음 조건을 큰 따옴표 문궈서 입력하는데 문제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한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 TXT 전화번호에 해당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현재 폼, 폼에서 그 다음 느낌표 넣어주셔야 돼요. 폼에서 경로를 나타내는 거죠. 폼에 그 다음 대여관리 폼에 대여관리라는 폼의 이름까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상자는 TXT 전화번호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겁니다. 조건 끈 따옴표 처리 닫아주시고요. T카운트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여 테이블에 대여번호를 세실 건데 현재 대여관리 폼에 저 TXT 전화번호가 이 전화번호와 같다면 몇 건인지 세워서 TXT 대여 횟수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연체 횟수는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고 그럼 지금 작업했던 내용이 동일하고요. 거기에다가 연체료가 0을 초과하는 대여번호의 필드의 횟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T카운트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위 거랑 동일한데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연체료가 0보다 크다라고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위의 식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단 좀 수정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죠. 지금 똑같이 놓으시면 대여 횟수에 두 번 똑같은 내용을 작성하신 거잖아요. TXT 대여 횟수가 아니라 두 번째는 어디예요. TXT 연체 횟수라고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동일하게 대여 테이블에 가서 대여 번호의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은 전화번호가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AND라고 입력하시고요. 하나 더 연체료가 연체료가 0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을 초과한다면 크다 그 다음에 0이라고 넣으시면 되죠. 크다 0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보기에 한번 가셔서 고객 대여 현황 버튼을 누르시면 대여 횟수랑 연체 횟수가 표시가 되는지 홍인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겠습니다.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네 번째 대여 내역 삭제 CMD 레코드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내역 삭제 물론 폼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찾는 게 어려우시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서 CMD 레코드 삭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는데 대여 내역 삭제 쿼리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작성하는 거니까 이벤트에 원클릭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합니다. 작성기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대여 내역 삭제 쿼리를 실행하라고 했어요. 두 코맨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픈 쿼리 쿼리를 여실 거예요. Q-U-E-R-Y 그 다음 쿼리 이름은 대여 내역 삭제라는 쿼리를 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리퀄리 메서드를 사용해서 다시 실행하여 포맷 데이터를 다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 리퀄리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탁기 누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TXT 반납일자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TXT 반납일자가 어딨나 물론 찾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속성 시트에 가셔서 TXT 반납일자 선택하면 우리 폼에서 반납일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TXT 반납일자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비포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클릭 아래쪽에 비포 업데이트에다가 작성하셔야 되겠죠. 비포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포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한 다음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TXT 반납일자 그 다음 변경되면 비포 업데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다가요 이즈널 함수를 사용하여 TXT 반납일자 컨트롤 값이 비어 있는 경우에 그럼 먼저 만약에요 이즈널 입력하시고요. TXT 반납일자의 값이 비어 있으면 그래서 반납일자 넣으시면 되겠네요. 반납일자가 비어 있으면 그렇다면 체크 CHK 반납 컨트롤이 선택이 해제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납일자가 비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CHK 반납의 값이 선택이 해제되어 있다. 그러면 false를 하시게 되면 선택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CHK 반납이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출입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고요. 이즈널 함수를 사용해서 반납일자의 값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CHK 반납 컨트롤이 선택이 해제 그래서 false라고 입력하셨어요. false하게 하시고요. 그 위에 경우는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출입 값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가 실행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불러야겠죠. 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연체료 계산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 이벤트 프로시저까지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CHK 반납 컨트롤을 클릭하면 CHK 반납 컨트롤을 클릭하면 원클릭에서 작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을 선택하신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기 누르시고요. 반납을 클릭하면 CHK 반납 컨트롤이 선택이 되어 있을 경우 다시 IF 구문을 이용하셔서요. IF 만약에요. CHK 반납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출입 값이겠죠. 출입 현재 폼이라고 해서 미라고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현재 폼, 미점 현재 CHK 반납 컨트롤을 선택하면 단 문제에서 선택된 경우에 시스템 날짜가 그 다음에 선택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백이 반납 일자 컨트롤에 표시 컨트롤에 입력되도록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반납 일자에다가 CHK 반납이 트루 선택이 되어 있다면 시스템 날짜 날짜는 데이트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TXT 반납 일자에 시스템 날짜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else TXT 반납 일자에다가 오타가 있으면 안되죠. 일자에다가 공백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납 일자에 공백이 입력되도록 하시오. 그 다음 연체료 계산 프로시더를 실행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콜하셔서 연체료 계산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능 구현의 첫 번째 출제 유형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출제 유형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미, 폼, 현재 폼이라는 건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출제 유형 두 번째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지금 변경된 내용 저장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컨텐츠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제 유형에서는 판매 현황 폼을 가지고 판매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합니다. 판매 현황 폼을 처리 기능을 구현하시오. 판매 현황 폼에 상품 정보 선택하시면 CMD 상품 정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클릭에다 작성하시겠죠. 사원 정보 폼을 열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누릅니다. CMD 상품 정보를 클릭하면 상품 정보 폼을 여는 작성하시면 되는데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DO CMD 그 다음에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겠죠. 폼의 이름이 뭐예요? 상품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정보 그 다음 심표 그 다음 다른 내용이 다 없어요.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조건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생략할 거니까 심표 그 다음에 필터 이름도 생략하실 거니까 심표 그 다음 조건에 오셔서 현재 CMB 판매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만 표시되도록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코드가 큰 따옴표 묶어서 상품 코드가 CMB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판매 상품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단 CMB 판매 상품은 문자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입력받는 컨트롤 값이기 때문에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도 해주셔야 되고요. 문자 처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따옴표 열고 끝에다가 작은 따옴표 닫아주는데 작은 따옴표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보기 가셔서 파스텔 볼펜에 해당한 상품 정보를 보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파스텔 볼펜에 해당한 내용만 상품 정보 폼을 열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요. 지역코드 TXT 지역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이라고 했고요. 지역코드라고 했습니다. 선택하면 우리 속성 시트에 TXT 지역코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TXT 지역코드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더블 클릭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하셔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더블 클릭하면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여는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폼을 열겠다.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의 이름은 지역 매출 조회라는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앤노멀 선택하시고 심표 필터 이름은 생략하실 거고요. 조건에서 현재 폼의 지역코드에 해당하는 자료만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요. 지역코드가요. 같습니까? 누구랑 가냐면 TXT 지역코드와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을 하십니다. 단 지역코드는 문자이고요. 컨트롤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문자에 대한 문자 작은 따옴표는 문자에 대한 처리고요. M% 연산자는 입력받는 컨트롤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 이용하실 거고요. 작은 따옴표로 끝나게 하실 수 없잖아요.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 뒤쪽에도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코드 조건 작성하셨어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코드를 더블클릭하시면 해당된 내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매출 조회창은 닫아주시고 그 다음 디자인보기 가겠습니다. 지역코드 네 맞습니다. 강조해당한 데이터만 표시가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판매수량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본문에서요. 판매수량 이라고 했습니다. 판매수량 선택하시고 아 지역매출 조회 조심해야 되겠네요. 창을 꼭 닫아주시고 그 다음 디자인보기 다시 가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판매현황 폼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나서 다른 폼이 열려있어서 조심하셔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작업할 데이터의 폼은 판매현황 폼입니다. 판매현황 폼의 본문에 가서 판매수량을 선택합니다. TXE 판매수량 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TXE 판매수량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비포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벤트에 가셔서 비포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고요. 변경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포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신 다음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그 다음 판매가와 판매수량을 곱한 값을 계산해서 TX 매출액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XT 매출액에다가는 TXT 판매가 곱하기 TXT 판매수량을 곱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출액의 10%를 계산하여 TXT 매출수수료 컨트롤 값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매출수수료 매출수수료 조금 전에 계산했던 TXT 매출액에다가 10%를 곱하라고 했죠. 0.1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0.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3번까지 살펴보셨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매출수수료의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지면 매출수수료 TXT 매출수수료 본문에 가셔서 매출수수료를 선택하시면 TXT 매출수수료라고 되어 있고요. 이벤트에 가셔서 포커스가 옮겨지면 갓 포커스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수량에 따라서 매출액의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곱한 값을 TXT 매출수수료 컨트롤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갓포커스에 이벤트 프로시절 선택하시고요.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입력하시고 케이스 우리는 TXT 판매수량의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케이스 이즈 판매수량의 값이요 10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면 100 이상이라는 값을 표현할 수 있고요. 100 이상이라면 TXT 매출수수료는 매출액에 대해서 10%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매출액의 10% 곱하기 0.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100 이상이 아니면 50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기에서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50 입력하시고요. TXT 매출수수료는 TXT 매출액의 곱하기 문제에서 봤더니 50 이상이면 20% 라고 되어 있습니다. 0.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케이스 else 입력하시고요. TXT 매출수수료는 매출액의 TXT 매출액의 30%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TXT 매출액의 곱하기 0.3 셀렉트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 구문으로 닫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if 문 and if 셀렉트 는 앤드 셀렉트 라고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창을 닫아주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폰 머리끌에 가시면 닫기 CMD 닫기를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화면이니까 원클릭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작성기 누르실 거고요. 클릭을 했을 때 다음 화면과 같이 화면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할 거예요. 물음표 VB 캐스터 캐스터 입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스 예 아니요 그 다음에 치소 예스는 노 캔슬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버튼을 클릭하면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한 다음에 예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현재 폼이 닫히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박스와 딤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언 딤 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md 닫기를 클릭하면 dim 제가 변수를 쓸 건데 어떤 변수를 쓸 거냐면 임의로 a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dim a라고 넣었고요. a라는 변수는요. 메시지 상자에서 선택한 값을 기억을 할 겁니다. a는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메시지 상자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넣으시면 돼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요. 신표 그 다음에 문제의 그림이 보니까 물음표로 되어 있잖아요. vb question 선택하시고 더하기 또 그림을 봤더니 yes no 취소 됐죠. 예 아니요 취소 vb yes no cancel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신표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이틀이 있나요? 그림을 봤더니 폼 닫기 확인이라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요. 폼 닫기 확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넣어주시고 메시지 박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제 a라는 변수는 내가 폼에서 어떤 값을 선택한 거를 기억하고 있겠죠. 만약에 if a라는 값이요. yes를 선택했다면 vb yes라는 값을 선택했다면 then 우리는 실행할 거예요. tocmd 점 크로즈 폼을 닫는 거를 실행할 거예요. c l o s 그 다음에 신표 여기까지만 넣으셔도 되고요. 메시지 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장하고 닫을 거예요. yes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생략하셔도 돼요. 단 if문을 사용하셨잖아요. if문을 닫아주셔야 됩니다. and if로 if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yes를 선택하면 메시지 물어보지 않고요.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요. 그냥 저장한 후에 폼을 닫히도록 구현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판매 현황폼 지금 작업하는 판매 현황폼에 txt 마진 txt 마진이면 본문에 가셨을 때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찾기 어렵다면 속성 시트에서 txt 마진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진액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 선택하신 다음에 이벤트 프로시저 가시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어떤 걸 실행하실 거냐면 txt 마진액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3만원 이상이면 뭐 뭐 이상이면 if가 필요하겠네요. if 만약에 txt 마진액의 값이요. 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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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3만원보다 그거나 같다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구독 좋아요 를 구독 좋아요 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마케팅 구독 좋아요 라고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요. 메시지 박스 구독 좋아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또 하나 타이틀이 있어요.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그렇지 않다면 else 3만원 이상이면 구독 좋아요 나머지는 키워드 광고로 메시지 상자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상자 메시지 박스 키워드 광고 그 다음에 위에 타이틀은 검색 엔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죠.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셔야 됩니다. if 구문이니까 if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있는 내용까지 살펴보셔서 출제 유형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세 번째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출제 유형 3번 선택하고 열기 하시고요. 지금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거나 뭐 안하셔도 상관은 다시 복습하실 거 많이 하시면 되겠죠. 출제 유형 세 번째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세 번째 파일을 열어서 다음 지시에 따라서 호봉 등록 폼에 그런 폼에서요. 호봉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겠죠. 등록 폼의 처리 기능을 구현하시오. 첫 번째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이니까 등록 수정 삭제에서 등록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택하면 CMD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튼을 클릭하면 폼 머리끌에 있는 TXT 호봉과 TXT 기본급 컨트롤 값이 호봉 기준 테이블에 호봉 기준 테이블에 호봉과 기본급 필드로 추가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추가하는 커리 SQL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CMD 등록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세저를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SQL문을 이용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인서트 인투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커맨드 DOCMD 그 다음 Run SQL을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단편 묶어서 인서트 인투 호봉 기준 테이블에 첫 번째 호봉과 그 다음 두 번째 기본급을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값을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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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입력하시고요. 어떤 값을 입력할 거냐면 txt 호봉과 txt 호봉과 txt 기본급에 입력 입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 주의하실 게 있죠. 값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처리도 필요하고요. 문자에 대한 처리 작업도 필요합니다. txt 호봉은 컨트롤 값이니까 n% 연산자도 필요하시고요. 먼저 호봉은 문자 처리해 주시고요. 기본급은 숫자니까 그냥 놓으시면 되는데 둘 다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각각 n% 연산자 이용하셔서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에 대한 처리를 하십니다. 맨 앞에 인서트에 큰 따옴표 열려 있고요. n% 연산자 앞에까지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호봉 다음에서도 신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있으니까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 n% 연산자 앞뒤로 그 다음 마찬가지로 뒤쪽에 기본급에 대한 가로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md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txd 호봉과 txd 기본급 컨트롤에 있는 값이 이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서요. 호봉과 기본급 정확하게 필드명 순서 정확하게 맞춰서 입력하시고요. 필드에 추가대로 프로시드를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퀘리 메서드를 사용하여 포메 데이터를 다시 표시하시오 라고 반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 리퀘리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cmd 수정을 선택하시고요.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봉 기준 테이블에서 호봉 필드가 폼 머리끌에 있는 txt 호봉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서 기본급 필드의 값을 폼 머리끌에 txt 기본급 컨트롤의 값으로 변경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한다 라고 하면 업데이트 변경한다면 업데이트 SQL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을 선택하시고요. 원 클릭 원 클릭 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코맨드 d-o-c-o-c-m-d 그 다음에 SQL을 실행하겠습니다. 변경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SQL을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SQL은 큰 다음병 묶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 입력하신 다음에 우리는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서 세팅을 하는데 기본급은 txt 기본급으로 세팅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txt 호봉 컨트롤과 동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where 호봉이 동일합니다. txt 호봉과 동일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입력받는 컨트롤 txt 호봉은 문자 처리도 하셔야 되고요. 작은 따옴표 처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입력받는 txt 기본급과 txt 호봉은 m% 연산자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큰 따옴표 처리에 대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 앞에 큰 따옴표가 열려있고 m% 앞에서 큰 따옴표는 닫아주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m% 다음에 외열 부분도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작은 따옴표까지 우리 큰 따옴표 처리로 묶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작은 따옴표 하나 열려있으니까 큰 따옴표로 닫아서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리커리 메소드를 사용해서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미점 리커리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삭제입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호봉기준 테이블에서 호봉필드가 폼 머리끌에 있는 TXD 호봉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서 해당 레코드를 삭제할 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딜리트라는 SQL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레코드를 삭제하기 전에요. 다음 화면과 같은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한 다음에 예 버튼을 클릭할 때만 삭제할 거고요. 메시지 박스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딤 변수를 선언하는데 정수 A라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정수 형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구문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CMD 클릭 삭제를 클릭했을 때 딤 입력하시고요. A라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A는 정수 형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단 A라는 값은 왜 썼냐면 메시지 상자에서 선택한 값을 기억할 값으로 A라는 변수를 사용했고요. 메시지 상자의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보시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심표 화면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예 아니요 라고 되어있잖아요. VB Yes No 라고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예를 선택을 해야만 삭제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변수에 기억된 값이요. VB Yes 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Yes 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SQL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Do CMD 입력하시고요. Run SQL SQL 실행하실 건데 지금 SQL은 삭제하는 거예요. Delete Delete From 호봉 기준의 테이블에서 삭제를 할 건데 어떤 거를 조건이 있잖아요. 웨어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십니다. 웨어 호봉이 같아요. 누구랑 TXT 호봉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 이 TXT 호봉은 컨트롤이 있기도 하고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M% 연상자를 이용해서 컨트롤 값을 구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앞에서부터 큰 따옴표 여셨는데 M% 바로 앞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셔야 되겠죠. 뒤쪽에 작은 따옴표 열려있는 거 큰 따옴표 절해 주시고 SQL을 실행해 반영을 해라. B SQL 리컬이 라고 입력하셔야 되겠죠. EF 구문을 사용하셨죠. AND EF로 E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4번입니다. 포메 레이블에 기본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던 창은 닫으시고요. 포메 레이블에 기본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 우리는 오른쪽에 찾을까요? 그냥 레이블 1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여기 있네요. 레이블 1 레이블 1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클릭을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레이블 기본급 이라는 레이블을 클릭하면 요약정보 테이블을 열어보고 비어있는 입사일 필드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도록 입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커맨드 런 SQL 그 다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 입력하시고요. 요약정보 테이블에 세팅을 하셔야 되니까 셋 입사일을 오늘 날짜 시스템의 오늘 날짜 데이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단 조건이 있죠. 웨얼 입사일이 널값일 때만 비어있을 때 있을 때만 입사일 이즈 널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요약정보 런 SQL 업데이트 요약정보 그 다음 셋 입사일 는 데이트 오늘 날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웨얼 이즈 널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폼의 레이블 호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봉 마찬가지로 LBL 0 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는 매크로를 작성하여 구현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매크로를 작성하실 거고요. 모두 보기라고 나중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폼의 원본 레코드 전체를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레코드를 표시해라 보여달라 보여달라 쇼라고 선택하는데 S-H-O-W 보여주세요. 모든 레코드 올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폼의 원본 레코드 전체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렬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요. 런 메뉴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R-U-N 메뉴 커맨드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SORT S-O-R-T 그 다음에 어샌딩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폼의 원본 레코드를 전체를 표시하겠다라고 Show All 레코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포커스가 호봉 TXT 컨트롤로 가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하셔야 되겠죠. 포커스가 간다. Go to G-O 컨트롤 컨트롤 포커스가 간다.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면 TXT 호봉에 가겠습니다. 라고 컨트롤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매크로는 작성하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에 예 버튼 누르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모두 보기 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호봉이라는 레이블을 클릭하면 원클릭에 가셔서 조금 전에 만드신 매크로 모두 보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호봉 등록 폼에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 하면 호봉 등록 폼에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 하면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머리끌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할 거니까 더블 클릭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 하겠습니다.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 하면 첫 번째 현재 시스템 날짜를 메시지 상자에 다음 화면과 같이 표시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상자를 표시해야 되겠죠. 메시지 박스 표시되는 내용은 오늘 날짜는 그 다음에 날짜는 이거는 시스템 그 날짜가 표시가 돼야 되니까요. 우선 날짜는 이라고 입력하시고 끈다운 표 처리하시고요. 연결해서 함수 데이트를 입력합니다. 다시 연결해서 며칠 입니다. 표시합니다. 메시지 박스 며칠 입니다. 표시하시고요.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시스템 날짜에는 연 월 를 찾아가지고 txt 연 가 txt 월 컨트롤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연 에다가는 연도를 표시할 거니까 이열함수의 데이트 오늘 날짜에 연도를 추출한 값을 연결해서 연이라고 붙여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txt 월 에다가는 월 을 추출해서 먼 수 오늘 날짜에 월 을 추출해서 월 이라는 글자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출제 유형 3번 예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입 Bright 위드 3 3 3 5 4 5